디지털화 되어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느끼고 또 경험하고 생각한 것들을 바탕으로 작업을 그 하루를 갖는다는 건 곧 나를 갖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미지에 대한 어떤 자기들의 찬사 의도적인 어쩌면 색상인지도 몰라요. 그 화려한 색이 우리가 푸른색의 대습하고 흰색의 백매가 가장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 그 회색빛 갯벌에 붉은 생명력을 풀어주는 과연 그대로를 막 다 표현한다기보다 저만의 이야기를 녹여내서 현대에서 중시하는 어떤 선 내지는 시간성 이런 것들을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